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외에도 지방기업의 소유주나 자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투자감, 중소기업 실적이 궤도에 오른 실업가 등을 만났는데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즉 그들은 모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진리를 파악하는 데 탁월하고 그 능력을 활용해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눈앞의 정보가 아니라 사회나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러한 식견이 있으면 눈앞에 나타난 기회를 잡아 확실하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돈과 지위를 얻어 오랫동안 불을 유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가야 게이치님이 지으신 부자의 인문학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경제의 정곡을 찌르는 부자의 인문학이라고 하고요. 부자들은 왜 열심히 인문학을 익히는 걸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힘은 인문학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저자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저자는 경제평론가이시라고 하고요. 억단위의 자산을 운용하는 개인투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미천 없이 자산가가 되는 법. 2장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돈 버는 법. 3장은 돈과 관한 사고판단력 배우기. 4장은 돈 버는 뇌로 바꾸기. 5장은 사람을 얻고 돈을 버는 구조. 6장은 부의 흐름과 미래 통찰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회학, 경제학, 수학, 정보공학, 철학, 역사학과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부자가 되는 데는 정말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위대한 투자가 피터린치도 경영학과를 다니셨는데 일반 경영과목은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피해 다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문과목을 주로 수강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역사, 심리학, 정치학을 배우고 형의상학, 인식론, 논리학, 종교학, 고대 그리스 철학 등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가로 성공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역사와 철학 공부가 자신이 주식 투자에 다른 경영학 공부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앙그레 코스톨라니도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소양이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투자는 정말 투자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투자의 길은 제가 느끼기는 거의 인격의 수양과 같다는 거를 저는 점점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격을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학이나 역사, 심리학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금융공학을 활용해서 주가를 예상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자수성가한 부자일수록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여기서는 실용주의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철학 이야기인데 우리가 많이 듣는 자기개발 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흥미 있어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3장 회사원보다 자본가가 훨씬 유리한 이유 이것은 우리가 투자책을 보면 왜 노동자에서 벗어나서 자본가가 돼야 되는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학적 감각은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능력 여기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투자하는데 정보를 파악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판단을 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정했고요. 다섯 번째는 연역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입니다. 여기서는 연역법과 기낙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데요. 투자를 할 때는 주어진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때 연역법과 귀낙법을 잘 적용해야지 올바른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유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공학을 활용해서 주가를 예상할 수 있을까? 투자이론을 간단히 분류를 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에는 금융공학을 활용해 투자하는 사람 또는 본인의 경험을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과 다른 경지에 있는 대단한 투자가 등 다양한 타입의 투자가가 있다. 유형이 다양한 만큼 투자이론을 간단히 분류할 수 없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립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주가의 움직임에 법칙성이 있는가? 2.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투자이론의 최대 쟁점은 1에서 정리한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에 법칙성이 있는지 그리고 법칙성이 있다면 주가는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투자이론 중에는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이 분석법은 주가에 법칙성이 있다고 보고 과거의 주가 동향을 토대로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식 관련 서적이나 투자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가 차트를 활용한 분석이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이다. 특히 과거 주가의 시세 변동을 토대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화는 정반대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석 방법은 주식 투자 분야에서 기술적 분석과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주가의 세세한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 쪽이다. 따라서 기본적 분석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업적만을 예상하고 여기에서 얻은 이론적인 주가를 제시하기만 한다. 이어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특정 세력이 시장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투자가도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시장이 인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넓은 의미로 이 또한 주가에 법칙성이 없다고 보는 관점에 가깝다. 이들 중에서 주가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금융공학이다. 금융공학의 핵심 이론 중에 랜덤워크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은 주가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무작위이며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가의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물리학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분자의 움직임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무작위성을 주가 분석에 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무작위라는 의미는 다음에 올 주가가 바로 이전의 주가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거 주가의 움직임으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기술적 분석 이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투자 이론을 정말 잘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투자 이론의 두 번째 쟁점은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요컨대 시장은 완벽함으로 불안전한 것이 없다고 보는 시각과 이와는 반대로 결함이 있다고 보는 시각 사이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랜덤워크 가설과 함께 금융공학의 기초 이론 중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다. 이 가설은 경제학자 유진 파마가 만든 이론으로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격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가설에서는 만약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가는 과거의 주가나 재무정보 같은 모든 정보를 즉각 반영하여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는 미래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현재의 재무상황과 이를 토대로 한 미래 전망에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고 따라서 저가주가 방치될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재무정보를 찾아보는 일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투자자에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인덱스 펀드, 선정된 목표지수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외에는 적정한 투자 방법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정리해보면 주가의 법칙성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법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도 시장의 효율성을 보는 시각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참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주가를 예측할 수 없고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대표적인 분이 존보글이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 수익을 초과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수익을 올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고 주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시장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대부분의 가치 투자가들이 이렇고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의 초과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올리려고 하죠. 유명한 분들로는 제시 리보모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창시하신 엘리어트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인 투자 성과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예측할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접근을 하는 게 훨씬 투자에 성공할 확률을 높일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대여를 노리는 것.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법칙성이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 분석은 주가의 법칙성이 없어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빈뜸이 생기기 쉬워 돈을 벌 기회가 널려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이 형성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해서 시장 형성은 힘들지만 시장의 문제를 수정하는 사이에 생긴 빈틈을 노린다면 남들보다 먼저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등의 유명한 투자가의 경우 대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가의 움직임을 학술적으로 검증하면 단기적으로는 대개 랜덤워크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공학에서 제시한 이론은 언뜻 보면 정확한 듯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기에는 랜덤워크가 아닌 다른 형태에 숨어있다.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고 싶다면 금융공학 이론에 맞춰 과한 투자는 하지 않되 그 중에서도 니케이 평균 등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평균 수준에 불과하고 큰 돈을 벌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부러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했지만 중방만 터뜨리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아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기는 하다. 실제로 나도 이 방법으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투자 방법은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저자도 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큰 돈을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신 분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못 대시는 분들은 그냥 지수 평균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요새는 ETF가 유행이죠. 그래서 ETF에 투자하는 게 맞고 정말 자신이 기업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려면 기술적 분석 투자보다는 같이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수성가한 부자일수록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입니다. 신리 추구는 진리로 가는 지름길 실용주의는 본질을 탐구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점점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론을 중시한 사고이다. 퍼스는 어떤 개념의 의미를 확실히 정의하려면 그 개념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 생각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실용주의는 종종 신리주의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이 둘은 본질이 다르다. 실용주의는 형이상학적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현실 사회에서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면 한 번도 안 해보고 잘난 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플랜, 계획, 두, 실행, 체크, 평가, 액트, 개선이라는 네 단계를 반복하면서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이 개념을 PDCA라고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굳이 철학적인 주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본질을 자한스레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이야말로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그야말로 비즈니스의 나라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실용주의 사고방식은 비즈니스와 환상의 짝국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잘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말도 맞다. 비즈니스나 투자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장기 투자하면 여러 변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비즈니스 상황은 어제 오늘이 다름으로 웬만큼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않는 이상 변화를 계속 쫓는 일은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접근 방법을 바꿔야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실적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당장 눈앞의 상황을 해결하느라 바쁜 사람은 항상 실패한다. 그러기보다는 나만의 뚜렷한 방법을 꾸준히 찾아 실행하면 언젠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비즈니스나 투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끈기와 노련함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안다. 그들은 일관성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할 때도 있는가 하면 상황이 급변에도 잘 적응하는 절묘한 균형 감각을 동시에 갖고 있다. 천성적으로 이를 자연스레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즈니스나 투자 경험을 쌓아서 스스로 이 감각을 습득한 사람도 많다.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이미 습득하여 잘 활용하는 중이다. 이거 보면 제가 최근에 읽은 자기개발을 서적에서 하는 얘기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생각도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상당히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주의는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간혹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느라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해결책을 발견하는 바람에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일단 해결 방법을 찾았으니 잘된 거 아닌가라며 넘겨버리기 쉽다. 이는 답을 몰라서 적당히 둘러댄 말이 아니다. 실용주의자는 진실을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은 본질을 몰라도 훗날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이 경험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있다. 한편 시행착오 과정에서 얻은 해결 방법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성공 체험에 집착하기 쉬운데 이러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잘 대응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샤프 기업은 예전 비즈니스 모델만 고집하여 기업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 경우였다. 또한 인기응변에만 능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선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심리적인 면을 살리는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험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법칙 즉 진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관점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테크놀로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서비스가 바로 공유 경제로 그 중 숙박 중개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와 드론, 인공지능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하면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이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도전하는 자세는 좋지만 아무 생각 없이 실행하여 실패하는 기업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때 실용주의적 사고 방식을 활용하면 이러한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 실용주의는 계량과 진보, 그 자체보다도 시행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하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함으로 일단 한번 도전해 본다. 그 과정에서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이후에도 그 방법을 활용하고 반대로 훨씬 손해를 입었다면 방법을 수정한 다음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한 차례 과정을 돌다 보면 본인만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부터 틀린 방법도 없고 반드시 옳은 방법도 없다. 하지만 실패와 성공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균형감각이 있으면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참 이게 철학의 실용주의가 얘기하는 것인데 완전히 자기개발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제가 리뷰한 빠르게 실패하기나 글이 돼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자기개발 서적도 인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자가 느낀 거를 좀 발전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실용주의의 시초인 미국의 사상가 렐프 월드 에머스는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라고 말했다. 실험은 반복할수록 점점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실험은 실패했어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모든 것이 성과이다. 이처럼 모든 인생을 실험이라 생각하면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는 비즈니스나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볼 만한 이론이다. 이것도 너무나 좋은 얘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계속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으로 점점 더 다가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것저것 고민하기 전에 일단 직접 행동을 옮겨보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결과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 회사원보다 자본가가 훨씬 유리한 이유 3면 등가의 법칙 와 저는 이거를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풀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gdp를 나타내는 항등식 y는 c 플러스 g 플러스 i에서 이거 경제학 공부를 하신 분들 특히 거실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주 많이 아시는 항등식이거든요. 즉 gdp 국내 총생산은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투자거든요. 여기서 c 개인 소비 g 정부 지출 i 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경제가 항상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증가하는 증거가 국내 총생산이 계속 증가를 해야지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인 소비는 문자 그대로 개인이 물품을 사서 쓴 금액을 말하며 정부 지출은 정부가 지출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공장의 기계나 건물 등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이 등식은 그 나라에서 국민이나 정부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 항등식은 gdp의 지출면에 주목한 수식이다. 그런데 이 등식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돈을 쓴 사람이 있으니 그 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서 일본의 gdp는 500조엔이라고 설명했는데 만약 이 돈을 다 썼다면 이 500조엔을 받은 쪽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를 gdp의 분배면이라고 한다. 게다가 돈이 오가는 전제로 물건을 판매했으므로 사용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생산이 발생한다. 따라서 gdp에서 지출, 분배, 생산 금액은 모두 일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경제학 기초교과서에 등장하는 gdp 3면 등가의 법칙이다. 뭐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교과서를 읽고 3면 등가를 암기했을 테지만 인문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한다. 똑같은 gdp라도 사용하는 쪽의 관점과 받는 쪽의 관점은 상당히 다름으로 하나의 상황을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 보통은 지출면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분석하기 쉽지만 반대로 분배면을 주목하면 정확하게 수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의 지출면과 마찬가지로 분배면을 항등식으로 나타내면 y는 l 플러스 k가 되는데요. 여기서 l은 노동에 대한 보수를 말하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는 우리가 받는 임금, 월급을 말하며 상품을 사기 위해 누군가 지출한 돈이 최종적으로 누군가의 급료 형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른 항목인 k는 자본에 대한 보수이다. 경제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닭고기, 꼬치, 구이 가게를 경영한다면 닭고기를 굽는 사람과 닭고기만 있다고 해서 굴러가지 않는다. 추가로 손님에게 닭고기, 꼬치를 팔 공간인 점포가 필요하다. 이때 내장공사 등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자금을 제공해준 사람에게는 이자나 배당 같은 형태로 그 출자를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이 없다면 사업에 출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gdp 모델은 기업이 번 돈을 임금 형태로 노동자에게 분배함과 동시에 이자나 배당 같은 형태로 자본가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로 경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요컨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을 제공하는 대신 이자나 배당을 받는 방법이다. 즉, gdp의 한 부분은 노동이 차지를 하고 한 부분은 자본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이동을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다음 장 그림을 보면요. 일본의 예로 들면 일본의 gdp는 500조인이 되는데 노동자의 보수는 250조엔 자본에 대한 대가는 100조엔 고정 자본 감소 등으로 150조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는 평균 연수입 380만엔으로 1인당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본금으로 투자하면 평균 3.3%의 연휴일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만약 준비한 자금이 1억엔인 사람은 연휴율 3.3% 즉, 일하지 않고 연간 330만엔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부자에 관한 서적이나 잡지 등에서 1억엔을 모아라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숫자를 쓰는 이유는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자산 1억엔을 자금으로 투자했을 경우 연수입에 가까운 금액을 불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자신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돈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해야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이 자본 금액은 점점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돼서 자산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경제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부자의 기준이 1억엔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보수는 GDP 성장률이 증가하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 즉, 경제 성장만이 노동자의 금료를 늘릴 방법인 셈이다. 한편 자본에 대한 이자와 배당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데 이는 기업 측이 노동자의 금료 상승보다 이자나 배당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기업은 투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든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에 의한 이율이 높아지고 이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는 이론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책을 포함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부자에 관한 많은 책에는 사업과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기업은 노동자에게 노동자가 먹고 살 만큼의 돈 이상의 돈은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너무나 적게 오르죠. 이 방법뿐이냐며 화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학 지식을 활용해 얻은 결과도 역시 비슷한 결론을 이야기한다. 노동자로서 금료를 받는 것보다 자본가나 투자가로서 자본가로서 리턴을 얻는 편이 부자가 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창업도 본인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아무튼 위험요소는 많아도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편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건 아주 당연한 결론이다. 이때 경제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이 사실을 깨닫고 말도 안 되는 꿈을 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유력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투자나 실업가다운 행동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도 과거에는 회사원이었다. 독립한 뒤 사업이나 투자에 발을 들이기까지 고민이 많았고 이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결국 실업가와 투자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투자가나 실업가여야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경제학적 지식을 얻은 덕분이었다. 즉 경제학 지식이 나를 밀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4. 수학적 감각은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능력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돈에 밝은 사람은 특히 숫자의 발단은 특징이 있다. 내가 직접 겪어본 바에 따르면 자산 형성의 규제들은 예외 없이 숫자의 밝은 편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수학적 사고 또한 뛰어난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은 이과 계열 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수학 점수가 좋았다는 뜻이 아니다. 숫자의 밝은 것과 수학적 사고가 뛰어나다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다. 이른바 문과 계열이 사람이 보기에는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공계 사람 중에는 수학 실력은 뛰어나지만 숫자의 어두운 사람도 꽤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둘 다 비슷한 타입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숫자의 밝거나 수학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을 수학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는데 그만큼 수학적 감각과 돈을 버는 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자산을 형성하는 일과 수학적 감각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수학도 큰 의미의 인문학이라고 포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수학적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를 우리는 정보로 받아들이고 이를 비즈니스나 투자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때 활용한다. 이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완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상관관계가 있을 뿐인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영업활동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은 고객을 방문하고 계약을 맺을 때까지 총 방문 횟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 나는 예전에 경영 컨설턴트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말에 완벽하게 공감한다. 아마도 업종이나 업계에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수학적 감각으로 풀어보면 영업 성적과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방문한 총 횟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상관관계는 어떤 일과 어떤 일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히 관련이 있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영업실적이 올라가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만약 방문 횟수를 줄였더니 오히려 영업 성적이 좋아졌다면 이것은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분석할 때 분석 대상끼리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구별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우수한 영업사원의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품을 사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들어간 시간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방문 횟수도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방문 횟수와 영업 성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으로 방문 횟수를 줄인다고 실적이 올라간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보다는 고객을 방문할 때 준비한 자료 수준과 영업 실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받아들여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예를 들어서 낙폭이 과대하면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과대됐다고 샀는데 그 기업이 나쁘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아주 좋아지면 주가가 올랐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야 돈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수학적 감각이 있다면 주변에 널려있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비즈니스와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학적 감각이 있으면 일방적인 정보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횟수도 줄어들어 결국에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산을 모을 때 작은 실수를 줄이는 일은 항상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을 배워야 한다. 정말 여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정보를 잘 판단을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를 잘못 이해를 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거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연역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연역법과 기납법 이 연역법과 기납법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참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가 논리학을 다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돼서 안 보게 되었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는 자산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귀납법은 다양한 일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반적인 법칙에 적용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자의 행동에 관해 쓴 책을 보면 부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서 대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것이 바로 귀납법이다. 귀납법은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시장 분석 등에도 자주 사용된다. 그래서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귀납적 사고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아이조차 이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를 생각해보자. 아이는 켄이랑 유미랑 고이치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때를 쓰는데 바로 이때 자기도 모르게 귀납법을 사용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한편 연역법은 이와는 정반대의 사고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면 B, B라면 C라는 논리를 펼쳐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령 인간은 반드시 모두 죽는다라는 이론이 있다고 하자. 이어서 나는 인간이다 라는 이론이 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에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될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성립하는 것이다. 시장을 분석하거나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투자 대생을 떠올리는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귀납법과 연역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사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자산가를 보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이론적 사고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역법을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에 비해 귀납법은 아이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간단하고 쉬운 편이다. 한편 연역법은 사람마다 습득 수준이 천차만별이라서 귀납법과 동시에 연역법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은 귀납법 하나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납법은 좀 전의 아인슈타인처럼 가끔은 결과도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에 불가함으로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소득은 얻기 힘든 방법이다. 그러니 남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그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발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연역법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다. 귀납법과 연역법을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까지 드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로 귀납법에서는 질적으로 좋은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 든 이야기 개수가 너무 적거나 또는 한쪽에 치우치면 도출한 일반 논의, 가설 전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독특한 것을 고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시장 조사는 대개 귀납법을 활용함으로 자료가 편향적이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귀납법이 정말로 과학적인지를 두고 한 차례 논쟁이 있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철학자 칼 포퍼는 저서에서 귀납법은 과학이 아니라고 정의 내렸는데 그는 특히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명제를 이용하여 귀납법이 과학이 아닌 이유를 증명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검은 까마귀 10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귀납적으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을 내도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까마귀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얀 까마귀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과학은 반증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는 귀납법의 애매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귀납법으로 얻은 결론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므로 결과를 단정짓기에는 조심스럽다. 그는 바로 이러한 귀납법의 애매함을 지적한 것이다. 원래 철학자 지망생이었던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포퍼의 신봉자로 유명해서 그의 투자이론은 연역법을 활용한 것이 많다. 이어서 연역법의 경우 적용하는 전제조건은 반드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전제조건은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많은 서적에서 귀납법을 사용하여 내린 결론임으로 그만큼 나름대로 보편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돈을 많이 쓰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전제는 어디까지나 그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전제는 부편적이지 않다. 연역법을 활용할 때 이처럼 타당성이 낮은 전제를 적용하면 간혹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는 대입하는 전제가 타당한지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책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할 때도 여기에 되게 유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성공담을 들을 때 주의할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모어의 책을 읽고서 와 제시 리버모어가 저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결국에 제시 리버모어는 파산을 했지만 그 전에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제시 리버모어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을 거기에 빗대어서 자신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워렌 버펫 같은 경우도 워렌 버펫의 책을 읽고 저렇게 하면 나도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워렌 버펫이 아니기 때문에 워렌 버펫과 똑같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이 성공한 사례를 쫓아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 자체가 보편 타당해서 누구나 그 방법을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내린 판단 결과가 항상 성공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연역법의 전제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대입하는 전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예측하는 능력이 연역법의 성패를 가른다. 정말 맞는 말이죠. 전제가 보편적이라면 그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 전제가 보편적이지 않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시가 다양하지 않아 둘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으면 귀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한정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대입하는 전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예측하는 능력이 연역법의 성패를 가른다. 즉, 연역법을 적용할 때 전제들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그 전제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투자를 할 때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되게 일맥상통하고요. 그리고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인간의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연역법이나 귀납법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투자에 성공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인간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귀납법과 연역법을 적절히 적용을 해서 자신의 의사판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게이치님이 지으신 부자의 인문학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수학과 경제와 철학에 관련된 내용만 다루게 되었는데요. 사회학과 정보학과 역사에 있는 내용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들은 내용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혀 책의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술술 읽히고 재미있게 읽히기 때문에 어떻게 인문학을 배워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배워가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